도이의 아래에 격땅! 아빠 일찍 오라고 해 아니 엄마 일찍 오래 지금 또 응 알아요 알아요 네 뭘 또 의식을 하고 먹어? 불고기 먹는 거는 양이 작아 완전히 애기용이야 애기용 양상추 이런 거 먹어야 돼 우리 양상추하고 양파가 응 먹어야 돼 불고기 먹어 엄마 여기 이렇게 한다는 여기에 하얀색 그거보다 그 과자에 과자만 여기에 딱 한 다음 그 다음 흉낭고추 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도 와우 일단 밥도 먹기 나중에 밥도 먹기 우리 엄마가 달려완이 맛있다 우리 엄마가 아래가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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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얼스 한 번 할까? 뭐야? 진짜야? 아팠어? 아 뭐야! 아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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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먹으면 더 있잖아 먹으면 더 있잖아 아 좀 더 있잖아 야옹 하지마 또?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익었으면 바로 바로 매콤한 떡볶이 까 까 까 까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너? 더워 그런 효과는 어디서 배운 거야 야 이게야 좀 반 됐어 자 이거 썸네일 이렇게 찍는 거 맞아?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치즈 폭포 아닌가요? 이거 한번 먹어볼게 뭐지? 이번이 새로 나온 메뉴래 우와아아아 응 응 나도 근데 이거 치즈하고 같이 먹으싶어 응 이거 치즈 맛준다 안 매워? 이거 매운 통닭 매운 통닭 매운 통닭? 응 먹고싶어 엄마 나도 먹고싶어 씹혀? 응 마미 준비하고 매워? 방앗겼어? 응 매워? 긴장해서 방앗긴 거야? 응 매워? 매워요 매워요 매워요? 네 다 드세요 빨개진 거 어 너 엄청 빨개진 거 같은데? 꽃물도 나오고 응 이게 나쁘지 않아 응 가슬렘이 눈에 이거 줘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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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응 방에 들어와다 방에 응 응 맵지만 맛있어 오 아 안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 밥 좀 먹으면 안될까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너무 깜깜 혼자 하는 거 나 구겼네 아.. 오늘 해 비장의 무기가 무슨 말이야?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? 형, 이것이 나의 비정의 무기답니다. 얘 배부르려고 그래. 이게 떡볶이구나. 이게 떡볶이구나. 음, 떡볶이. 진짜 미안. 이게 뭐지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중국 당면 아니면 분모자인데. 아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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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부. 이거 봐. 와, 이거 꼭꼭 안 씹으면 큰일 난다. 아, 그게 멋이여? 약당하면 우수하네. 여보, 응. 드래곤 덤지, 드래곤 애굴. 같이、 이만 aç거든요. 응. 응, 응. 줘, вещи, 주 professor. 대박인 tempt another. 최초? 시원해 Going Comment, 미처럼 처음 먹어볼게요.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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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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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